이제 8월에 시작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시즌 사람들이 전망을 할 때 몇 가지 변수라든지 관전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체 선수의 확대 5명까지 늘리면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지금 이적 시장에서 주요 팀들이 공격 쪽의 변화들을 크게 가져가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게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팀별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뉴캐슬 변수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사실 뉴캐슬이 한때는 2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막 중위권 정도 10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뒷배가 생겼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살아남기 위한 일부의 잔류하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위로 끝났죠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공격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최소한 유럽클럽 대왕전 유럽파리그나 첸스 싸움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쓰지 않겠냐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자본 자체가 심지어 만수르보다 훨씬 많다 통계 다 보여주셨죠 도려 프리미어리그 전체 구단들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오일머니에 대한 파워를 진정한 오일머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니 체시를 인수했을 때 부의 등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만수르가 등장했을 때 리얼부라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진짜 리얼 원조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자산을 갖고 있는 내가 물론 이 돈을 다 축구팀에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자 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 여름에 잠잠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약간 뭐가 숨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는 건가?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뒷배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현재까지는 왜 이렇게 이적시장에서 좀 잠잠한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먼저 그래도 테이블을 끊었습니다 뉴캐슬이 버니의 골키퍼였던 닉 포프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계약기간은 4년이라고 하고요 이 종류는 한 천만 파운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로 선박 능력은 아주 그냥 예술적이죠 맞아요 막을 때 보면 어마어마한 예전에 손흥민 선수에게 푸스카스를 허용하긴 했지만 또 엄청나게 막을 때는 또 미친듯이 막아버렸어요 떡대도 상당히 크고 이런 선수인데 이 골키퍼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한 명 더 영입한 게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지난 시즌에도 임대 후 뛰었던 메타겟을 완전 영입을 한 거죠 이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500만 파운드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임대했던 선수를 뭐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골키퍼 정도를 좀 데려왔기 때문에 첫 그 새 영입인 거죠 새 영입은 포프가 그렇게 놓고 보면 어? 확실히 뉴캐슬이 막 새 시즌에 엄청나게 변수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잠잠해요 네 그건 뭐 다른 구단들과 비교하면 조금 느린 편에 속하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세 가지? 네 첫 번째 일단 그 첫 번째는요 에시어스 단장을 데려온 거 브라이튼 단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이 단장을 데려온 거 자체도 조금은 일정 부분 이거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에시어스 단장이 브라이튼을 현재 팀으로 만들어낸 단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단장은 그러니까 선수 영입이라든가 대형 선수도 영입하는 이런 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 재능 있는 선수들 영입해가지고 개발하는 데에 능력이 있어요 아 그리고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데에 능력이 있고요 아 그리고 스포츠 과학을 도입하는 데에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막 질러가지고 벌크업하고 팀을 이런 것보다는 차가차가차가 이렇게 빌드업하는 데 능력이 있는 총괄하는 데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스타일에 근데 그 결은 지난 겨울에 뉴캐슬이 급했을 때 막 떨어지냐 마냐 강등 위험했을 때 그때도 돈을 되게 지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지르고 그래도 뭐 8천만 파운드만 많이 지른 편이긴 하죠 그때 막 우리가 얘기는 무슨 엄청난 네임들을 데려올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실속 있게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실속 있게 데려왔죠 그래서 뉴캐슬에 대한 그런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거액의 이정료 지출은 어린 미드필더인 김아랑이스 하나가 전부였죠 나머지는 다 이제 실속력은 선수들 영입했죠 싸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어 뉴캐슬이 호구 안 잡히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뭐 그냥 마샤를 파네 누구를 파네 다들 팔고 싶어 했죠 뉴캐슬에게 자기네들이 지들이 못 쓰는 선수들을 다 밀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뉴캐슬이 전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실속 있게 중장기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데려온 이 애쉬워스 이 단장 자체도 그런 스타일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캐슬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요 네 현재 그 이정료 책정을 이번 여름에 쓸 돈을 8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로 책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많은 돈인데 겨울에도 이미 8천만 파운드를 쓴 팀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사우디아 자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러면 한 1500억 정도 최대치를 쓰겠다는 건데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쓸 줄 알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쓰려고 한다는 거죠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려고 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구나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애쉬워스 단장 자체의 부임도 조금 늦게 이루어졌어요 늦었다 브라이튼하고의 조금 마찰 같은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브라이튼도 절대 팔 수 없는 그러니까 내보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죠 팀을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팀을 만든 단장인데 그래서 현재 브라이튼에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수 많은 토트넘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쿠프렐라도 있고 뭐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표는 5월 31일에 났고요 단장 부임 발표가요 저희가 발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과거에 뉴캣을 얘기했었을 때 얘기했었잖아 애쉬워스가 부임할 거다라고 했는데 발표는 5월 31일에 났고 6월 6일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아 그럼 뭐 한 달 뒤에 안 됐네 네 그래서 6월 6일에 처음으로 이제 뉴캣을 와가지고 1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에스턴 빌라가 뉴캣을 타겟이신 선수들을 쏙쏙 빼갔어요 아 이해됐다 그러니까 이제 6월 6일날 처음 부임을 했는데 원래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수 영입을 좀 총괄해줘야 되잖아 이제 업무 좀 내가 새롭게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야 리스트업 좀 줘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팀이 막 걸려있던 선수 다 데려가 버렸구나 전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에스턴 빌라가 가장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선빵 잘 쳤네 왜냐면 다른 팀들 다 휴가 가고 막 이랬을 때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일단 뭐 디에고 칼로스 이 선수는 겨울에 뉴캣을 하고 완전히 죽음 협사까지 다 끝난 상태였는데 세비아가 못 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영입을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디에고 칼로스 데려갔죠 또 부바카르 카마라라고 이 선수는 보스만이거든요 이 선수도 마르세우의 미드피더인데 뉴캐슬이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뛰어들기 전에 먼저 그냥 싹 내려온 거죠 아 오케이 뉴캐슬은 특히나 그걸 책임져야 되는 에시오스 단장이 조금 늦게 모임을 하면서 선수를 놓친 그런 것도 있다 세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번째는요 조금 그 영입 협상들이 특히 1, 2수니까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난항을 겪고 있다 제가 봐서는 저도 그거 쭉 훑어봤더니 마치 지금도 꽤 좀 남아있는 거 같아 뉴캐슬에게 선수를 팔려고 하는 팀들은 뉴캐슬을 다 흑으로 생각해 아니면 선수들도요 그러니까 선수나 구단들이 뉴캐슬을 상대할 때는 내 아들에 돈 많잖아 많이 줘 호고로 긁어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협상들이 난항 되는 거 같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선수가 프랑스 랭스의 만 20살의 공격수 우고 에키티케 라고 하는 선수잖아요 이 친구도 사실 오늘 만에 뭐 협상 구단들이 다 됐네 그랬는데 계속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겨울에도 에키티케 영입을 그 구단끼리는 합의를 봤었어요 뉴캐슬이 근데 선수가 아 나 이번 시즌까지는 뛰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도 실패으로 돌아갔었거든요 이번에도 구단끼리의 합의는 봤어요 이미 겨울에 합의 봤으니까 이번에도 합의는 본 상태인데 에이전트가 엄청 깐깐하게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연봉 같은 거는 아니면 수수료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제 뉴캐슬 구단 쪽에서도 인내심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구단과 구단은 이정료 협상을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챙겨야 되는 선수는 연봉, 주구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내가 중간에 도와줬으니까 에이전트 피줘 이건데 뭐 구단들 이정료는 대충 됐는데 여기서 지금 에이전트가 막 선수 연봉이네 자기 뭐 본인의 수수료네 이걸 엄청나게 좀 하려고 해가지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도 다 뉴캐슬 돈 많은 걸 알아서 그럴 테니까 그것 때문에 인내심을 거의 바닥에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트만도 좀 그런 거 있죠 보트만 같은 경우는 좀 또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요 보트만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트만이 밀란에 가고 싶어 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밀란하고 뉴캐슬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릴에서 계속 이정료를 올리고 있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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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밀란이 현재 이족 자금이 5천만 유로 밖에 없대요 그래서 보트만을 영입할 수 없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릴은 계속 밀란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뉴캐슬한테 원래 처음에 3천만 파운드에 영입을 하겠다라고 했어 뉴캐슬에서 3천만 파운드 내놔 이래가지고 또 3천만 파운드를 지르니까 4천만 파운드 내놔 보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뭐 좀 살려면 더 내 아니면 에이시밀란 보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에이시밀란을 지렛대 삼고 있다 네 그런거죠 이것도 결국은 뉴캐슬을 호구로 안 되니까 지금 다 이것 때문에도 뉴캐슬도 여전히 릴한테도 현재 그래서 조금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트가 돌 있으면 빼먹으려고 하죠? 그 외에도 또 이제 링가드 같은 경우도 영입에 관심이 있고 실제 겨울에도 영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얘기 다 됐었잖아요 그래서 링가드가 9단 그 보드진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나 보내줘 이러기까지 했었잖아요 맞아맞아 근데 링가드가 요구하는 주급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이건 또 자기 주급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낮추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을 의사를 아예 표명을 했대요 뉴캐슬 쪽에서 아 뉴캐슬이 야 링가드 너 그거 낮추지 않으면 나 진짜 너 진짜 안 들어갈 거야 아 이렇게? 얼마를 불렀는데 그래? 뭐 나와서 혹시? 아 그냥 엄청나게 부른다 이 정도로만?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1번 사안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봐요 1번? 예 애쉬워스 스타일 단장에 그리고 뉴캐슬에도 그런 거 홍거 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요 이거는 계속 그 한결같애 그러니까 난 그래도 잘하고 있다봐요 처음에 우리 갔을 때도 그랬잖아 아니 무슨 뭐 뉴캐슬이 짬통이야? 다들 뭐 쩌리들만 다 내보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데 다른 팀들이 뉴캐슬에게 돈 벌려고 근데 하지만 뉴캐슬은 호구로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쨌건 좀 늘어지는구나 뉴캐슬도 뭐 2안 3안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에키티케이가 안 될 경우에는 이스에서 뛰고 있는 9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브로야 지난 시즌 그 사우스탱턴에서 뛴 첼시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들 영입에 나설 예정이란 얘기도 있구요 뭐 그 외에도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이 미드피더에는 파케타 왜냐면 김아랑이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고 나폴리아의 파비안 루이스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왼쪽 풀빼고 말라시아 영입도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 페에노트 선수인데 이 선수 현재 그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 영입하려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는 링가드 제외하면은 어리고 재능있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지르지는 않을 아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첫 질문 왜 이렇게 뉴캐슬이 잠잠해요? 이게 영입을 못해서가 아니네 어찌보면 뉴캐슬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네 아 그래 어쩐지 돈 많은데 만약에 막 펑펑 지르려고 했겠지 근데 그렇게 안 쓰는 거네 아 링가드 안 된다 너 호흡 안 잡혀준대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팀들 좋습니다